인텔 14세대 CPU 성능 공개 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시 여러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인텔 14세대 CPU 성능 공개 소문만 무성했던 인텔의 차세대 CPU 14세대 성능이 전일 공개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무머랑은 다르게 가격은 기존 13세대에서 오르진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성능이 하...이건요 솔직히 14세대가 아니라 13.5세대에 가까울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자 바로 스펙입니다 14,900K는 기존 13,900K에서 부스트클럭의 차이를 제외하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자면요 애당초 6기가 헤드치가 가능했던 13,900KS가 이 14,900K로 이름만 바뀐 수준인 건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뭐 699달러에 거래되던 이 13,900KS가 599달러로 저렴해진 셈인 거구요 부정적으로 보면 솔직히 모래 낭비가...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4,700K인데요 얘는 부스트클럭만 높아진 게 아니구요 13,700K랑 같은 가격에 이 코어도 늘고 캐시 용량도 증가가 됐습니다 공개된 제품 중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던 제품이 바로 14,700K였어요 조금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게임이나 멀티 성능이 둘 다 좋아진 거기 때문에 만약 나는 이번 14세대 구매해보겠다 막차지만 한번 탑승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14,900K보단 이번 14,700K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게임 성능입니다 보고 계신 건요 CPU 성능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FHD 10종 게임 그래프인데요 기존 13,900K를 100%로 뒀을 때 14,900K의 평균 프레임 차이는 불과 1.4% 수준이었구요 14,700K는 0.9%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차이는요 실제로 플레이를 하게 될 때 느껴지는 체감 영역은 아니에요 숫자상으로는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이 14,900K가 제일 좋긴 한데 13,900K나 14,700K나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수준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걸 라이젠이랑 비교해봤을 때인데 이 3DV 캐시박힌 제품군들 있죠 뭐 7950X3D나 7800X3D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 FHD 게임 성능은 확실히 강력했습니다 물론 게임마다 양상이 다를 수도 있구요 뭐 램오버 들어가면 아예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지만 CPU 시장에서만큼은요 이 AMD가 정말 시장 경쟁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라데온이 못해서 그런지 흥미로운 지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4K 게임 성능 쪽인데 이 FHD에서 강력함을 자랑하던 라이젠 쪽이 이번엔 반대로 인텔한테 소폭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FHD에선 이 라이젠 쪽의 프레임이 더 나오다가 이걸 4K로 바꾸니까 양상이 달라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양사의 아키텍처 효율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 CPU가 공정도 다르고 아키텍처도 다르고 구조 자체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해상도가 낮을 때는 라이젠 쪽이 좀 더 유리한 형태인 거구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인텔 쪽 성능이 조금 더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회사의 성능 차이가 같은 세대라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따라서 현재는 성능 외적인 부분들이 있죠 뭐 소비전력이나 보드값이나 수면 같은 거 그런 거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편이죠 자 다음은 소비전력입니다 이번 14세대는 125W 전력 제한이 동일하게 걸려 있어서 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 아주 미세하지만 소비전력이 조금 양호해지긴 했습니다 보고 계신 건 사이버펑크 2077 구동시에 확인된 측정 그래프인데 이번 14세대가 클럭은 올라갔지만 소비전력은 되려 아주 소폭 미세하게 낮아졌어요 아마도 인텔 세븐 공정이 조금 더 숙성이 되면서 이 13세대 초기보다 안정화가 된 건지 이 부분만큼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리플래시가 늘 그랬지만요 정식 넘버링 세대로 분류하기엔 변화가 너무 적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4세대지만 13.5세대가 더 어울리고요 주인공을 뽑아본다면 가장 많은 변화가 있던 14,700K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가 동결된 가격과 소폭 낮아진 소비전력이라면 부정적인 포인트는 LGA 1700 소켓의 막차 세대라는 점 그리고 상품성이 빈약하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번 세대 쉬어가는 세대고요 내년에 나오게 될 15세대 에로 레이크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인텔만 고집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솔직히 적극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버타님 그럼 14세대는 거르라는 말씀이신가요? 아 뭐 11세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13세대에 비하면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지 아니 그럼 15세대는요? 존버할 만한가요? 민수야 15세대는 공정 바뀌어, 아키텍처 바뀌어, 구조 바뀌어 모든 게 다 바뀌잖아? 존버할 만하지 아 맞다 그때쯤이면 너도 바뀔 수도 있을걸? 민수야 잘하자 알았지? 더욱더 미래는 아키텍처 Philippe 이준의 공정 바뀌어, 아키텍처 김수야 5세대에 비해 아키텍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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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